엄지손가락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만 꾹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해요? 네! 저는 어린이 기자 이기자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린이집에 찾아왔는데요. 정말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집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육세반 이초론입니다. 이 어린이집에 특별한 비밀이 뭔가요? 바로 저겁니다. 저 동그라미가 있으면 창문을 안 열어도 환기를 시킬 수 있어요. 나쁜 공기를 물리쳐주고 좋은 공기만 우리 반에 채워주거든요. 라떼는 히터 때문에 건조해서 기침하는 친구들도 많고 미세먼지 심한 날엔 기침이 더 심했거든요. 저 동그라미가 좋은 공기를 채워주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창문이란 벽도 특별해요. 겨울에는 열이 안 빠져나가게 막아주고 여름에는 열이 안 들어오게 막아줘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전기를 아끼는 만큼 지구도 지켜줄 수 있겠네요. 또 있어요. 따라오세요. 잠깐만요. 애들은 어디에 탈지 모른다니까요. 여기는 옥상 놀이터잖아요. 뭐, 아디도 이런 놀이터는 있었거든요. 글쎄요. 이건 없었을걸요. 저게 뭐죠? 햇빛을 모아서 전기를 모아주는 태양광 패널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전기로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히터도 켜고 갈 수 있어요. 왜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집인지 이제 알겠네요. 지구도 지켜주고 후배님들 건강도 지켜주는 어린이집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을 바꾸는 것을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한대요. 라떼는 왜 이런게 없었을까 아쉽네요. 지금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들이 많아질 수 있게 그린 리모델링 다 함께 외쳐볼까요? 그린 리모델링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